아 네 광교산에 왔구요 어 금연을 한번 해보려고 일단 산을 찾았습니다 금연 도전은 몇번 했었는데 매번 실패를 했었죠 흡연을 25년 정도 했는데 이제는 끝내야될 것 같아요 간헐적으로 주말이나 하루 이틀 금연을 하긴 하는데 또 막상 또 회사 가면은 무너지고 그리고 또 술자리 생기면은 또 다시 포기하고 계속 그런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어제 또 막상 또 달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 뭐 거의 저질 표현량이 됐더라구요 이제 끊어야겠다 싶어서 어제 금요일까지 폈으니까 어제 토요일 하루 안 폈죠 오늘 산에 안가면 다시 피울 것 같아 가지고 일단 뭐 딱히 크게 계획은 하지 않았었는데 이거 불현듯 계획이라고 그치고 이게 뭐 뭐 폐쪽에 큰 문제가 생기면은 무서워서라도 안 피우겠죠 그냥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냥 피우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나이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안 좋습니다 그래서 몇 번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끊어야될 때가 온 것 같아서 자 오늘은 금연을 위한 방법 중에 하나인 등산입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파이팅